보테크 보험 베스트 세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 보호망입니다 반가 반가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 보호망은요 우리 4만명에 이르는 구독자 시청자분들에게 아 어떡하면 정말 돈이 되고 살이 되고 그 다음에 피가 되는 정보들을 많이 올려드릴까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니뭐니 해도 보험금을 자주 타먹을 수 있는 그런 노하우가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 보호망이 오늘은 오랜만에 보험금을 자주 타먹을 수 있는 재테크 보험 보테크 보험 베스트 세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일단은 이 상품은 없어진 상품도 있는데요 아직까지 현존하고 있는 상품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존하고 있는 상품들은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에 없어진 상품들은 다른 설계사분들이 혹은 내가 돈이 없다 할지라도 이 보험 이 특약은 무조건 유지하셔라 그런 의미에서 저 보호망이 설명을 드릴 예정이에요 보험 20년차 보호망이 얘기하는 보험금 자주 타먹을 수 있는 재테크 보험 베스트 세븐 지금 바로 시작해드릴게요 자 보험금은 어떻게 해서 보험금을 자주 타먹을 수 있는지 재테크 보험 베스트 세븐에 7위는 두구두구두구 바로 재가급여입니다 재가급여라고? 네 맞아요 재가급여가 어떻게 보면 보험금을 자주 타먹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보험금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오늘 저 보호망이요 보험금 자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그 노하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저 보호망과 함께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귀 쫑긋 눈 정말 불이 났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보시면 장기요양 등급과 급여의 종류를 알고 일단 가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장기요양 등급 뭐죠? 여기 보시면 노인 장기요양 보험이란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또는 치매, 뇌혈관 등의 노인성 질환이 있는 65세 미만 65세 미만은 노인성 질환 21가지에 대해서 진단을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65세 이상은 지금 65세 미만은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지 못할 때 그럴 때 수급자로 판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65세 이상은 남녀노소 누구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장기요양 등급 신청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장기요양 등급 신청을 받게 되면요 일단은 이 6가지 항목이 있어요 맨 밑에 DB생명이랑 동양생명만 있는 장기요양 인지지원 등급이죠 그래서 치매 등급이고요 45점 점수를 매겨서 45점 미만인자 혹은 장기요양 5등급이죠 그래서 치매인데요 45점 이상인자 이렇게 해서 장기요양 등급 신청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4등급부터는 내가 질병이든 상해로 인해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일단 장기요양 등급 신청이 가능한데요 이렇게 해서 장기요양 등급 신청이 가능하면 특히 여성분들 팔, 다리, 인공관절, 줄기세포, 이식술 여러가지 하게 되면 4등급 혹은 3등급, 2등급, 1등급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등급을 맡기게 되면 우리가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7가지죠 매월 85%는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15%는 본인 부담금으로 납입하는데요 최대 24만원까지 최대 24만원은 1등급 기준일 때 24만원으로 일단은 보장을 봐야 할 수가 있고요 5등급, 4등급은 낮은 등급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게 85% 지원해주지만 좀 낮은 금액이다 그래서 15%는 본인 부담금이라는 거죠 5등급부터 진단을 받게 되면요 우리가 방문요양 혹은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인지활동령 방문요양 혹은 기타 재가급여죠 복지용구 우리 인터넷 사이트에 보면 우리가 복지용구 따로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한데요 특히 대표적으로 미끄럼 방지 양말이나 요시금 팬티 이런 거 월 1회만 구입을 해도 내가 만약에 100만원짜리 매월 생활비 보험을 가입을 했다 그럼 100만원씩 이 7가지 중에 매월 한 가지만 이용해도요 매월 100만원씩 따박따박 내가 90세, 95세 죽을 때까지 보장 만기를 세팅했으면 그때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1, 2등급이죠 내가 등급이 3등급이 아니고 2등급, 1등급 좀 심각하게 됐다 그러면 우리가 시설에 입소하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이 둘 중에 하나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노인요양시설에 우리가 입소하는데요 입소하게 돼도 내가 시설급여를 가입을 했으면 매월 따박따박 언제까지요 매월 따박따박 죽을 때까지 100만원씩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급여는 저 보험왕이 유튜브에 많이 올려드렸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고 정말 보험금, 재테크, 보험으로 자주 타먹었고 사고 우려먹듯이 바로바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재테크보험 베스트7으로 저 보험왕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장기요양 등급과 급여의 종류를 알고 가입하자 일단은 제가 급여 가입 안 하셔도 돼요 하지만 우리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무적이죠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무적으로 우리가 보험료를 납입하는데 그 중에서 11%는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급여 가입 안 해도요 우리가 국가에서 운영이 되는 85%의 혜택을 받으시길 바랄게요 자 우리가 1등급부터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이 모든 것은 제가 급여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어요 1, 2등급도 우리가 제가 입소 안 하고요 내가 만약에 집에서 있을 때 집가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인지활동년 방문요양 아니면 기타 제가 급여 이런 부분들도 1등급, 2등급 일단은 제가 급여로도 보장이 가능해요 근데 시설에 1, 2등급은 또 시설에 입소가 가능한데요 그리고 우리가 5등급 미마이죠 우리가 인지지원 등급 받게 되면 주야간보호센터에서만 운영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흔히 데이케어센터라고 하는데요 노치원에 갔을 때마다 매월 50만원씩 근데 지금은 30만원 축소가 됐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는요 3등급부터 5등급 3등급부터 5등급은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는 꼭 충족이 돼야 우리가 시설에 입소가 가능해요 요양원이죠 첫 번째로는 주수, 발자인 가족 구성원이 수발이 골라할 때 가족 구성원이 내가 치매 환전도 없을 때 두 번째는 내가 주거 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에 입소가 불가피할 때 세 번째로는 치매 등에 따른 문제의 행동 등으로 제가 급여를 이용할 수 없을 때 이럴 때는 시설에 입소가 가능합니다 셋 중에 하나가 만약에 정말 힘든 경우는 자, aka 데이케어 센터 노치원인데요 인지지원 등급이죠 그래서 1등급부터 5등급 진단받고 노치원에 가도 돼요 노치원에 특히 주야감보호센터죠 혹은 6등급은 아니지만 인지지원 등급이죠 제일 낮은 인지지원 등급만 일단 주야감보호센터 가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인지지원 등급만 주야감보호센터 가능한가요? 아니에요 제가 급여 안 해도 1등급부터 5등급 안 해도 일단은 주야감보호센터 운영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인지지원 등급은 주야감보호센터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인지지원 등급은 주야감보호급여만 가능하고요 1호 등급도 제가 급여해서 주야감보호급여를 보장을 해준다 이런 부분들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장기요양급여의 지급 방식과 제가, 시설, 주야감보호 혹은 생활자금 보장 이런 부분들을 기본적으로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장기요양급여도 노인장기요양보호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건강보험 지급 방식과 유사 그래서 본인부담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게 되면 급여비용이 발생이 됩니다 이용한 총 급여비용의 일부를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데 이따에 수급자가 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본인부담금이라고 하죠 이 본인부담금이 생각하면 제가 시설 급여가 필수로 이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시설 그럼 여기 보시면 우리가 본인부담금, 제가랑 시설이 있는데요 일반 대상자는 15% 납입하고 시설에 요양원에 입소했을 때는 20만원이에요 복지용구도 역시 15만원 근데 40% 경감 대상자는요 9% 시설은 12% 복지용구도 9% 이용이 가능하고 60% 경감 대상자는 6%, 8%, 6% 이렇게 본인부담금이 축소가 된다 근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는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면제가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가 1등급부터 인지지원 등급까지 월 한도 금액인데요 제가 이용했을 때는 총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요 근데 국가에서는 85% 지원을 하다 보니까 본인부담금은 얼마 안 넣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노인요양시설이나 요양원 혹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일단은 우리가 입소했으면 우리가 여기 갔으면 1등급부터 3등급이 있는데요 우리가 거의 입소하면 한 명당 우리가 1등급은 250만원 2등급은 230, 3등급은 220이에요 쭉 이렇게 내려가는데요 본인부담금은 여기서 15%에서 20% 정도 그렇기 때문에 거의 3등급 정도는 30, 40만원 1, 2등급은 4, 50만원 이렇게 본인부담금 납부하면 요양원에 입소가 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보험금 자주 청구하고 자주 타먹을 수 있는 재테크보험 7위를 저 보험왕이 제가 급여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6위로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응급실 내원비에요 응급실 내원비 자, 응급실 내원비 국가에서 요즘에 쓸데없는 지금 의료 지금 우리 의료기관에서 지금 의사소님도 부족하죠? 그래서 의료 대란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또 우리 응급실에 갔을 때 정작 아프고 정말 급한 우리 응급실 환자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거의 다 비급여 비급여를 한다고 그렇게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우리가 1,2년,2,3년 전에 응급실 내원비를 정말 많이 판매를 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저 신문인데요 네, 예전에 응급실 내원비 특약이 뭐길래 관건은 비응급실이죠 응급 비응급실 최대 20만원까지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뭐 비응급실로 가면 본인부담금 많이 발생되고 의료보험 적용이 거의 안된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지금 일단은 응급실도 그렇고 비응급실 한 회사에 20만원씩 가입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가입하고 정말 몇십번 몇백번 보험금 청구하는 사람 많이 있고 특히 중복가입이 되었기 때문에 예전에 뭐 2개, 3개, 4개 이렇게 3개 정도 중복해서 가입을 하신 분들도 정말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덕적 회의로 가능성은 낮긴 하지만 손해보험사들이 응급실 내원비 특히 응급, 비응급 말그대로요 응급은 응급한 환자분을 가는거고 비응급은 정말 응급차, 구급차를 안타고 내가 감기나 고열로 여러가지 이유로 응급실에 내원했을 때 보험금을 우리가 통험만 해도 우리 한 회사에 보험금을 20만원씩 준 회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2, 3개 중복해서 가입한 사람도 많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작년에 말일까지 한도가 대포 확대가 되었고 그래서 여러가지 삼성, 현대, 디비, KB, 메르츠 손해보험사들이 응급실 한도를 5만원,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한도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에서 결론적으로는 응급과 비응급실 구분없이 20만원 지급하지만 나중에 역선태 모럴 해저드 때문에 그래서 응급실을 축소를 해라 그래서 나중에 결론은 우리 롯데 손해보험도 나오고 여러가지 회사들이 나왔는데 결론은 지금 현재는 비응급실은 없어졌고요 응급실만 10만원, 20만원 나왔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건 예전 자료인데요 뭐 DB손해보험도 응급실 20만원 비응급실 20만원 이렇게 중복가입이 될 수 있게끔 나왔고요 특히 삼성화제도 응급실 10만원 비응급실 10만원 나중에는 20만원짜리도 출시가 되었어요 뭐 KB손해보험도 나왔고 아니면 현대해상이나 메르철에서도 이렇게 5만원, 3만원이지만 나중에 비응급실 거의 다 20만원으로 중복가입 중복보장 그렇게 되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보호망이 여기에 나와있는 대로 일단은 6일을 응급실 내연비라고 저 보호망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7일호는 제가 급여 지금은 정자 보험금을 못하겠지만 나중에 두구두구 노인이 돼서 내가 장교양 등급받고 매월 100만원씩 뭐 90세나 아니면 95세 종신토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특히 동양 3명은 9월달까지만 판매가 되고 10월달부터는 종신이 없어지고 100세만기가 새로 생기고요 보험료가 인상이 된다고 하니까 그전에 가입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6일호는 응급실 내연비로 저 보호망이 두구두구 사고 곰탕처럼 우려먹을 수 있는 응급실 내연비 20만원을 6일호 선정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5일호는 바로 민사소송 법률비용이에요 자 많은 분들이 민사소송 법률비용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텐데요 일단 저 보호망 특히 보험업계 가입하신 분들은 이 민사소송 법률비용을 정말 많이 가입을 했어요 왜? 자주 써먹을 수 있으니까 요즘에는 민사소송 법률비용 혼자서만 가입 안하고 같이 가져온 민사소송 법률비용 특약도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일단 요 특약도 매우 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 특약은 피보험자가 법률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한 사고당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에게 연간 1회에요 연간 1회의 실제 부담한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자 소송사건이 종료되어서 내가 가해자든 피해자든 내가 원고치기든 피고치기든 중요한게 변호사 비용이 한 사건당 1500만원 한도로 한 사고당 10만원 본인부담금이 있구요 10만원 이상 일단 총 500만원 한도로 연간 1회 사건으로 보장을 봐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인지액 플러스 송달료는 500만원 합산해서 200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요런 부분들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이 민사소송 법률 비용은요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했는데요 이 특이하게 가장 큰 장점이 있어요 뭐냐면 보험료는 4000원 5000원밖에 하지 않아요 보험료는 4000원 5000원밖에 하지 않고 매우 보험료가 저렴하고 그 다음에 연간 1회 그리고 내가 뭐 가해자든 피해자든 원고치기든 피고치기든 내가 소송하면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 단점은 일단은 내가 뭐 저도 저번에 명예훼손으로 그 인터넷 사이트 어 이제 제가 고소를 했는데요 그게 또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이게 적합한 사건 번호가 있어요 뭐 가합 가합 뭐 여러가지 고단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 사건 번호를 먼저 미리 알고 계신 다음에 나중에 청구하시길 바라겠구요 연간 1회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사건이 이뤄지고 나서 이 보험 가입하면 보상이 되냐 아니에요 뭐든지 보험을 가입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나중에 사건이 이뤄져야 돼요 네 그래서 사건이 이뤄지고 보험 가입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변호사 선임하면 안되구요 무조건 보험 가입 이후에 사건이 이뤄지고 그 다음에 변호사 선임해야 연간 2천만원 한도 내로 통달료 인지에 변호사 선임비 합산해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자 이거는 많은 보험 석유자들이 많이 가입했어요 그래서 보험을 정말 아는 사람들은 이 특약을 정말 많이 가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람쥬 바람쥬 바람쥬